하루하루 문속 여기가 산청에 왔어요 지리산자락에 있는 산청이라는 도시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루님들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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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다 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메르치 메르치가 이렇게 커요 생메르치 저는 사실 전통음식을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산청에 온 이유가 전통음식을 저는 배워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요 된장도 못 담그고 간장도 못 담그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장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사실은 치나물이다 이거는 네 아 치나물 치나물 어떻게 해서 먹어요? 굉장히 약간 잠기물이 없고 걸어가면 좀 이쪽 조금만 주세요 사실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하다가 이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르쳐 주신대로 배쳐서 이쪽 조금만 주세요 이거 많아 나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우리 이거 이거 먹을 사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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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만 주면 안 돼? 네 그럼 머위도 조금만 주세요 5,000원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쳐서 소금 넣고 참기름 넣어서 소금 넣지 말고 된장 아 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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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참기름만 벌려 두 개 다 된장 네 네 알겠습니다 된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된장에다가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야 모종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모종 그리고 나는 은근히 이런 데서 파는 신발들을 가끔 사는 데가 있어 내 신발 나 이 신발 있어 나 이 신발 있어 도사리도다지 안녕하세요 아 네 사인 아유 유명입니다 아닙니다 아유 여기가 반성 성함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초리 이거 데쳐서 담궈놨다가 뭐처럼 양아치에 담아면 참 좋습니다 데쳐서 먹는 건 안 돼요? 와 안 돼 돼지 와 안 돼 돼지 오래 먹도록 놔두는 게 나 그라면 좋다 이건 뭐야 그건 미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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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데쳐 네 그것도 데쳐 데쳐가 나물을 해 먹어요 네 나물 또 깨끗이 씻고 쌈도 싸먹고 그럼 이게 얼마예요? 5,000원 5,000원 네 이거는 이것도 5,000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거는 그냥 무쳐 먹는 거죠? 생으로 요거는 이제 된장을 지지 가지고 묶고 안 그러면 깁시다 양이 좀 먹고 식히는 대로 해 볼게요 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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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참기름만 있으면 돼 아 방앗간 있어요 방앗간 있어 여기 회색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뭐 빠는 거예요? 네 뭐 빠세요? 빠는 거예요 얘가 막 돌아가던데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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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름 아 그러면 제가 참기름을 좀 필요하면 여기서 주세요 네 아 여기 있네 네 짠 한 게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조금 더 팔아요 조금 있는데 여기 한 병이에 네 고채는 고채는 그거 하나만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까지 공수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돈나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치 같은 걸 담아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나물도 생으로 먹을 수 있다 근데 돈나물이 기운이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신 분이나 속이 냉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쳐서 드시거나 아니면 약간 익혀서 먹으면 기운이 올라갑니다 나와 맞는 쪽으로 그 조리 방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거기에 맞춰보려고 이제 펜네인데요 이거는 유기농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을 한 글루튼 프리 펜네죠 시금치와 비트 색깔을 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든 게 있길래 제가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봄나물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뜨거운 물에 넣고요 콩 파스타를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스타를 그 쫄깃쫄깃한 맛이 그게 바로 글루튼이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맛 때문에 저는 가끔 먹는데 그 쫄깃쫄깃한 게 이제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따단 한번 보죠 잘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담아 볼게요 글루튼이 없으니까 드라이하고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은 있죠 파스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글루튼이 든 파스타랑은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선 마늘 마늘을 한두 쪽만 넣죠 그래서 마늘 한두 쪽 넣고 썰고 자 올리브유를 듬뿍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조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양파를 조금 넣을게요 약간의 씨썰을 넣겠습니다 양파는 잔잔하게 익을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을 두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써보는 레시피인데요 돈나물을 넣어서 살짝 익혀 볼까 해요 그래서 돈나물을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기운이 차니까 이걸 갖다가 살짝 넣어서 볶아서 잘 씻은 돈나물을 넣었습니다 돈나물은 원래 생으로 먹는 나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익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파스타 넣겠습니다 약간 소금을 더 넣고요 그 다음에 파시리 그 다음에 바로 불을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쿠킹을 하지 않아도 이미 쿠킹이 된 거니까 불을 끄고 파스타 샐러드를 만들듯이 여기서 약간의 올리브유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펜네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와 진짜 훌륭한 파스타가 되었어요 여기다 후추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덜어먹을 수 있도록 서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? 돈나물 펜네 파스타 봄스타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분식입니다 괜찮다 담백한데 너무 맛있는데 감칠맛 나고 아니 이 핸나물 파스타 대박이다 그럼 윤기가 trans지넌 나을 눈물 중 양 manter 엍무 둘 둘 둘 셋 細